네 요즘 웬만한 보험이란 보험 상품은 다 출시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변호사 보험이라는 건 무척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로인사이드 오늘은 이 변호사 보험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혜정 기자 변호사 보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용어는 따로 있는 거죠? 네 정확한 용어로는 법률 서비스 보험 또는 권리 보호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이나 인지대 등을 보험회사가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의료보험을 든 사람이 병원에 가면 보험회사가 병원비를 내주는 것과 큰 틀에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 네 구체적인 보장 범위는 보험 상품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소송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민형사 사건의 소송 업무 비용 또 나아가 법률 상담과 법률 문서 작성 또 중재 및 조정 공증 업무 등에 필요한 비용 등도 모두 보장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법률 서비스 보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기는 있나요? 네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등에 소송 시 일정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현재 국내에서 법률 서비스 보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은 더케이 교직원 법률 비용 보험이라는 것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 상품도 가입 대상이 교직원으로 한정돼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법률 서비스 보험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원래 없었나요? 아니면 판매하다가 없어진 건가요? 네 지난 2009년에 법률 서비스 보험이 우리나라에 처음 개시됐는데요 다스 법률 비용 보험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국내에 상품을 출시했다가 지난 2015년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그 사이 LIG 손해보험이나 삼성화재 등도 해당 보험 상품을 출시했지만 모두 얼마 못 가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뭐 장사가 잘 안 됐었나 보죠? 네 일단 제품 자체가 생소한 데다가 다스 법률 비용 보험에 따르면 한국인은 다툼이 발생할 경우 법적 공방보다는 당사자 간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런 한국인의 성향 문제도 있고요 또 상품에 법률 용어가 많아서 설계사들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적극적인 상품을 판매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살면서 뭐 변호사 찾을 일은 가급적 없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? 네 법률 서비스 보험을 통한 권리 구제는 재판받을 권리라는 기본권 보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대한변협이 오늘 법률 서비스 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네 김현 변협 회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효육적인 방법이 법률 서비스 보험입니다 국민의 권리 보호를 용이하게 하려면 우리나라도 법률 서비스 보험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네 활성화 방안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? 네 토론 참석자 모두 일단 법률 서비스 보험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된다는 데 인식을 모았고요 네 또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와 변호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또 아울러 보험 설계사에 대한 전문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손해배상, 송사에 휘말리기 쉬운 소방 공무원 등 법률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특정 직종을 대상으로 적절한 상품을 개발하고 이후에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 등도 제시됐습니다 네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권인데 이 법률 서비스 보험 제도가 보험사나 변호사 배불리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성화되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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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